이번 시간에는 AJAX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JAX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내부적으로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생활코딩의 홈페이지에서 여기 위에 보시면 내 컨텐츠, 참여활동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내 컨텐츠를 제가 클릭했을 때 여기에 나오는 이 항목들은 이 웹페이지가 처음 로드 됐을 때는 없었던 항목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네트워크를, 네트워크 통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네트워크라는 탭을 열고요. 이 웹브라우저와 이 오픈 튜토리얼스라는 웹사이트 사이에 어떤 데이터 통신이 이루어지는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내 컨텐츠를 클릭하면 여기에 있는 리스트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한번 보세요. 보시는 것처럼 produce under by ajax라는 항목이 나오고요. 여기 있는 것을 이렇게 열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복잡해 보이지만 어쨌든 간에 데이터가 나타납니다. 바로 이 데이터를 서버에서 리턴을 해주는 것이고 이 자바스크립트의 ajax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서버가 전달해준 이 정보를 가지고 DOM을 제어해서 이렇게 여기에 있는 이 항목들 있죠? 이 항목들을 여러분이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사용하는 방식이 ajax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ajax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내 컨텐츠를 보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페이지로 이동할 필요도 없었고요. 현재 컨텍스트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정보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 웹페이지를 만드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 정보를 페이지가 로딩될 때 포함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내 컨텐츠 참여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자들이 항상 보지는 않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들은 사용자가 나중에 필요할 때 서버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서버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은 것이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적게 사용하는 것이고 적게 사용한다는 것은 더 빠르게 자신이 필요한 정보들에 일단은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 바로 ajax라고 하는 것이고요. ajax는 근대적인 웹과 그 이전의 웹을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점 중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ajax가 어떤 말의 줄임말인지부터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ajax가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ajax는 어싱크로노스 자바스크립트 앤 XML의 약자입니다. 자, 여기 앞에 있는 어싱크로노스는 비동기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와 XML이라는 뜻인데 현재는 XML뿐만 아니라 다른 데이터 타입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XML이라고 하는 저 표현은 그렇게 대표성이 있는 표현도 아니고 현실성이 있는 표현도 아닙니다. 비동기적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서버와 통신을 하는 방식이 바로 ajax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비동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서버랑 통신을 하면서 아까 보셨던 예제로 치면 여기 있는 내 컨텐츠를 클릭하고 데이터를 가져오는 동안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저는 다른 일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스크롤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다른 이런 기능을 실행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것이 비동기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럼 동기적인 건 어떤 걸까요? 제가 이 내 컨텐츠를 클릭해서 이 웹페이지를 이렇게 구성하는 동안에 네트워크 지연이 발생해요. 한 1분 정도. 그럼 저는 1분 동안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동기적. 그리고 어떠한 작업을 제가 실행을 시켜놓고 저는 다른 일을 하고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이 비동기적인 것인데 바로 ajax의 앞에 a 자는 바로 그 비동기적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ajax가 무엇인가를 소개해드렸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xmlhttp-request라고 하는 ajax를 여러분들이 구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객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